이스라엘 텐테 안녕하세요. 오늘은 조영남의 내고양 충청도 쥐키폰으로 설명드릴건데요. 저는 투카포에서 치는거구요. 이 곡은 전주와 간주를 동일하게 쳐주시면 되요. 전주 치시고 노래를 3절까지 부른 다음에 간주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 5절 노래를 불러주시면 되요. 일단 전주 간단하니까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시작은 레 도샵을 레 로 시작을 해요. 레는 개방은 4번줄. 도샵은 사플렛은 5번줄이죠. 그 다음에 다시 레. 4 5 4가 되는거에요. 레 도 레 이렇게. 레 도 레. 그 다음에 이제 첫 마디 G코드에서 시 시 레 시 해서 이제 G코드로 넘어가는데 G코드에서 시 를 쳐줘야 되니까 코드의 근음. 근음하고 시 멜로디는 2번줄이죠. 6 2 동 4 3 근음을 한번 더 쳐주고 6 2 동 4 3 6 시 레 시는 2번줄. 시 레 시가 되죠. 레 도 레 여기서 레 도 레 시 시 레 시 이렇게 되는거에요. 그리고 두번째 마디 디코드에서 레 파라 파가 되는데 레 를 쳐줘야 되니까 디코드 근음 4번하고 멜로디는 여기 2번 레가 되죠. 4 2 동 3 2 4 여기도 근음을 한번 더 쳐주고 4 2 동 3 2 4 그 다음에 파라 파가 돼요. G키는 파에 샵이 붙기 때문에 여기 사플렛의 4번줄 파 샵을 눌러주시는거에요. 파 그 다음 라 는 이 플렛의 3번줄 라죠. 파 라 파가 되는거죠. 그래서 레 3 2 4 파 라 파 처음부터 그 두 마디를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레 도 레 시 사 삼 육 시 레 시 네 사 파 라 파 그 다음 세번째 마디 C코드에서 G코드에서 솔 미 미 솔 이렇게 되는데 G코드에 솔을 쳐줘야 되니까 코드 근음 6번하고 솔 3번 6 3 동 4 3 그리고 C코드에 미 미 이렇게 가는데 거기는 처음은 이제 코드 근음하고 같이 쳐줘야 되니까 미 이 미 를 칠 때 근음하고 같이 치는거에요. 그래서 5 4 동시 그 다음에 뒤에 또 미 를 한번 더 쳐줘야 되니까 미 는 4번 한 번으로 채워준거거든요. 미 이렇게 세 번째 마디가 솔 63 동 4 3 그 다음에 C코드 가서 5 4 동 4 3 솔 미 미 이렇게 되죠. 그리고 마지막이 G코드에서 솔 할 때 그냥 근음하고 G코드에서 근음 6번 하고 이 솔을 같이 쳐주고 저는 이제 3번 2번 줄을 갖춰 주는데요. 한 줄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 주셔도 되고 2번 3번 2번 줄 다 잡으시고 솔 이렇게 끌어 주셔도 돼요.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세번째 네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 드리면 솔 미 미 솔 이렇게 되죠. 2번 ends 3번 2번 1번 3번 2번 1번 4번 1번 2번 2번 1번 예제 영상편집은 예제 영상편집은 cohort인 줄 알았기 2번 1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